스마트폰의 GPS 정보를 사진에 입력하기 위해선 먼저 카메라에서 블루투스를 켜주셔야 합니다. 블루투스 기능을 켬으로 바꿔주시고요. 페어링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플레이 메모리즈 모바일을 먼저 켜시고요. 위치정보 연동을 선택합니다. 우측 상단에서 위치정보 연동을 켜주시고요. 카메라 이름을 터치해주시면 스마트폰과 카메라가 연동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은 주머니에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블루투스 밑에 있는 위치정보 연동 설정에 가셔서 위치정보 연동을 켜주시면 됩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로고에서 GPS가 잡혔다는 표시가 뜨면 그때부터 GPS 연동이 되는 겁니다. 한번 차량해보죠. 사진에 GPS 정보가 입력된 걸 확인할 수 있죠.